쓴바귀의 효능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해사리 풀로 잎이나 줄기를 잘라보면 쓴맛이 강한 흰즙이 나온다. 줄기에서 자라는 잎은 계란 꼬리고 밑동이 줄기를 감싸며 밑동에 가까운 부분에 약간의 톱니를 가진다. 이른 봄에 뿌리줄기를 캐어서 나물로 묻혀 먹거나 뒤지미로 해서 먹는다. 쓴맛이 강함으로 데쳐서 찬물에 오랫동안 우려내어 조리해야 한다. 어린잎도 같은 유령으로 나물로 해먹을 수 있다. 항염증제 쓴바귀는 항염증 특성을 가진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체내 염증을 줄이고 관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항산화제 쓴바귀는 산화 스트레스와 활성 라디칼에 의한 세포 손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산화방지제에 풍부한 공급원이다. 간 건강 쓴바귀는 독소와 염증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간 건강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 소화기 보조제 쓴바귀는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를 돕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음식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항암제 일부 연구들은 쓴바귀에서 발견된 화합물들이 잠재적으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심혈관 건강 쓴바귀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다. 면역력 형상 쓴바귀는 면역체계 기능에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면역반응을 증진시키고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돕습니다. 항균제 쓴바귀는 항균성을 가진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세균 및 곰팡이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피부 건강 쓴바귀는 피부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한 안색을 유지하고 환경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예방하는 데 잠재적으로 도움을 준다. 통증 완화 쓴바귀는 전통적으로 진통 작용을 위해 사용되어 왔으며 다양한 조건으로 인한 통증과 불편함을 잠재적으로 완화시켜준다. 지금까지 쓴바귀의 효능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